유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프리카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는 비즈니 미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메일로 아이디 비번 보내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을 이제 선택해서 심폐소생술을 할건데 접속한 아이디는 섹시미 아이디 주인분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로 히카님 카트가 없어서 피시방에서 카트하고 있다고 심폐소생술 해달라고 신청을 하셨어요 이분꺼를 심폐소생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정이 지금 보면은 오파츠가 올 레어가 안되구요 이온은 지금 죽어갑니다 21시간 뒤면 이온이 없어져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네요 루치도 지금 8000원인데? 싫어요? 루치 8000원 있으면 노답인데 이거 자 그래서 이 계정에 심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분 계정에 펠베로스를 한 대 넣어드리고 펠베로스를 한 대 넣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온을 한 대 먼저 폭스를 넣자 폭스 한 대 넣어드리고 이온도 한 대 넣어드리겠습니다 이온도 한 대 넣어드리고 자 그리고 뭐 이거는 그냥 쓰세요 없으실거에요 분명히 강아지 운이 이런거 없을거야 똥팔이 다 넣어드리고 그 다음에 코인도 지금 코인이 35코인이에요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500코인 넣어드리고 또 500코인을 넣어드리고 비트도 한 대 넣어드리고 비트도 아트다 뱅뱅 1000코인을 2장을 넣어드리겠습니다 1000코인 2장 넣어드리자 3000코인 만들어놨습니다 3000코인이면 됐고 그 다음에 파츠를 만들어야겠죠 예 파츠를 만들어야되서 깔끔하게 이온을 10대를 갈아보겠습니다 아 10대를 못 갈겠네요 루치가 8천만 밖에 없어서 그럼 8대를 넣겠습니다 8대 2대 아 루치만 좀 많았으면 형님 제가 확실하게 수술을 해드릴 수 있는데 그게 좀 아쉽네 자 이렇게 넣어드리고 그 다음에 딱 8대를 갈 수 있어요 자 이온은 한 대 타시고 형님 이온 한 대 넣으세요 그냥 갖다 버리고요 이거는 한 대 이거 타시고 나머지를 갈아버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이오 7명 이걸 갈아버려요 그럼 부서 7 와우 부서 7 바퀴 6 핸들 3 자 일단은 엔진 빼고 다 떴는데 제가 아까 북파츠가 엔진이랑 바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바퀴를 엔진이 5짜리가 있어요 또 그럼 바퀴를 6짜리 끼시면 되구요 바퀴 6짜리 끼시고 그 다음에 핸들 3짜리 일단 끼시구요 부서 7짜리를 끼시면 되요 나이 따이 자 이렇게 해서 8천루치 있던거 다 올인했고 그 다음 북파츠가 5,6,3,7이 됐습니다 아아 원래 일반 파츠 두개 핸들이랑 부서가 파츠가 일반이었는데 껴드렸구요 그 다음 이온 이거는 질차 빼세요 질차 빼시고 나머지 남은 이온 이거 이거 질차 대놓고 그 다음에 폭스도 질차 대놓고 폭스 폭스 질차 비트 폭스랑 비트 이온, 비트, 폭스 다 생겼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레전드 파츠 아까 하나 있더라구요 보니까 비트나 이온, 폭스 중에 선택해가지고 레전드 파츠 하나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꿀 그리고 이거 코인도 이거 받으셔야 되구요 자 코인이 무려 3,200코인이 됐구요 아 그래도 붓은 살렸다 붓은 자 그리고 업그레이드 기어 이거는 일단 3등급 일단 2등급까지 제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2등급은 되겠지? 2등급 2등급? 아 아 깨비 이거 1등급 한번 좀 기어 모으셔가지고 1시간마다 뭐 50겐가 주거든요 그래갖고 이거 좀 모으셔가지고 1단계 가가지고 스펙터라던가 뭐 나머지 고양이 디즈니 이런거 뽑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그래도 붓이 앞전보다는 좋아졌어 확실히 지금 붓파츠도 나쁘지 않아요 자 시승 한번 해볼까요 보인배만 なんです 스펙터라던가 뭐 빔하고 꼴졌다 가자잇 와 바퀴가 6까지 꼈지 아까 2등 다자잇 2등 다자잇 1등 예상해볼까요? 아 예상할려 했는데 내가 못했었다 2등 다자잇 1등 예상해볼까요? 예상안하겠습니다 자 앞전 북보다 확실히 차워크리드 됐습니다 점플립 커팅 자 이대로 가면 되죠 마무리 자 이 붓을 타고 이제 다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플라임패스는 다행히 그래도 백박지 무제한이 있으시더라고 마지막으로 루치 수술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 시나리오에 보시면 첫번째가 하면 5000루치 주거든요 이거 깨가지고 5000루치로 한번 차갈때마다 이제 1000루치가 뜨는데 마지막으로 이건 딱 5대만 더 갈아보자 그래가지고 급한창 보고 보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마지막 선물입니다 그나마 이게 이제 루치가 근데 이거 합판하면 끝나요 루치 한 번만으로 끝나는 거라서 진짜 루치 급한 사람들은 루치 한 번끼고나 보는데 아.. 근데 진짜 몰이를 부숴 수술하냐 이거 흫 흫 흫 흫 흫 흫 흫 흫 흫 자 여러분들 여기서 네 여기서 일단은 자 이쪽으로 이렇게 딱 떨어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맵타웜을 자연스럽게 에 디디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에 여기서 일단은 자 이쪽으로 이렇게 딱 떨어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맵타웜을 자연스럽게 에 디디디 부스터 블라보라는 6000루치 5 대만 더 넣어보자 자 5 Particularly Percole 5 대만 더 넣어bern 근데 마지막 선물입니다 고파츠가 뜨길 기원하면서 2대 3대 4대 5대 자 과연 고파츠가 뜰 것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아 핸들 좀 뜨지 아깝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루치 올인했는데 일단 고파츠가 뜨지 않았어요 부스터 5자리 떴네요 부스터 5자리는 형님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자면 만약에 이온에다가 바퀴를 1자리 박아요 그러면은 레전드 바퀴 1 박으니까 11이 되잖아 엔진은 어차피 1 똑같고 핸들은 5자리거든 핸들은 이거 박으면 안돼요 부스터는 5자리 쓰셔도 됩니다 부스터 시간이 910이기 때문에 5자리 하시면 950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폭스도 부스터 시간은 910이고 이온도 910이야 맞지 부스터 시간 그리고 비트도 910이거든 일단 레전드 파츠 박는거에다가 부스터랑 같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바퀴랑 부스터 같이 세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부파츠는 지금 현재 7자리이기 때문에 고파츠는 이제 부스에다 박고 일단 한 중파츠는 필요한거에다가 딱 세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붓은 나중에 10-10-10시까지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푹스라든가 비트라든가 이온은 레전드 파츠를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레어 파츠 막 7,8,9 이런거를 이온에다가 뭐 이온이나 비트나 푹스에다 세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일단 붓 잘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도 비트, 푹스, 이온 파츠 잘 세팅하시고 마무리 심폐 여기까지 마무리 바위